뭐야? 사람이 사라져 뭐야? 사람이 사라져 와, 개사란다 이건 땀발.. 원스틱? 안 돼 이거 왜 안하나? 이게 뭐지? 아 2피져? 웨이브 두번 쳤는데 아랫도 여사캐리건 여사캐리건이구나 어 뭐야 뭐야 왔나 여기서 뭐야 뭐야 왁мат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와아아아 대말리 간다 라운드4 파이트 택 택 택 엌 마니무 어 깜빡이 죽여봐 와라치 아 아 아 왜 일어났잖아 와 와 아 좋아요 으 어 아 오 으 으 으 으 으 으 나이스 사과 하트적인 게 바로 무슨 까묻겼도 아 거의 무시네 이게 안 다닐 수가 있나 라운드 1, 파이트 지났다 어? 뭐야? 아 너무 느렸어 망설였다 빨리 쓸걸 와우 설레 1인데요 이거 아 1이에요 때려 이것이 바로 에디고루 오예 오예 미친놈입니다 말씀드릴까 아 지성해요 그만 그만 미쳐 인마 제정신 찾아 미친놈입니다 미친놈일걸요? 미쳤어요 왜 미친놈일걸요? 어... 나이스 롸이군 유저를 오늘 자주 만났네 Г잎 라운드 1 아이씨 아 기호초를 넣어야 이게 깔끔한 승리가 나오니까 외부 장비 좀 바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겠어 기호초도 안나가잖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